세뱃돈 세배하자 우리 세배? 응 그거 뭐야?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주세요 우리 막내즈입니다 맞아요 막내들한테는 줘야 돼요 맞아요 아직 받아야 되는 나이에요 언니는 스무새 넘었잖아요 아직 괜찮아 일본에서는 아니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받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세뱃돈 주세요 근데 호텔이 약간 그런 게 있다 같아 가만있어 난 없는데 가만있어 아니야 없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언제만큼 갔냐 응 저희가 이번에 혼자 방을 썼는데 맞아 괜찮아? 언제? 괜찮아요 저번에도 혼자 썼어요 저 아니 그 마마 리허설 때 내가 혼자 못 잔다고 아맞아맞아 나온 이후로 내가 너무 겁쟁이 이미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기서 말해봐 나는 아니다 오늘 일본 스케줄 홍대까지 하루 일본에 왔었을 때 혼자 썼어요 맞아 은채가 혼자 썼어요 무려 끝방을 맞아 끝방을 혼자 썼어요 끝방을 혼자 썼어요 빵을 혼자 쓸 수 있다니 일주일 정도를 맞아 그때 길었어 편했어 이제 편해졌어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약하면서 무섭기는 한데요 무섭기는 한데요 조명이 노래소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